자 지금 참고에 의하면 이 사회가 손상대를 대류를 가하겠다는 참고가 들어왔습니다. 취향을 이용해 주시겠느라. 자 여러분 오늘 이 태극기 물결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뒤로 돌아서서 태극기를 한번 만들어주기 바랍니다. 자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. 이 감동적인 설명을 여러분 보십시오. 자 여러분 저 앞에 서울시청이 보입니다. 자 시청에서 이걸 지켜보고 계신 박은순 시장한다는 시험.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다.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다. 자 오늘 행진에 여러분들의 디렘을 도와주실 대남민국 개경 전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한숨을 보내주십시오. 자 지금부터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브라지오테리 앞쪽에 1호차가 가고 있습니다. 그 뒤를 네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시면 됩니다. 앞에 밀거나 뒤에 밀거나 하셔도 안 됩니다.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